아 깜짝이야. 나 너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있어 누나만 믿어. 아 예. 하지마.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. 안녕하세요. 커피를 이렇게 한다고? 체즈. 매력이 있어. 맛있어. 완전 매력이 있는데? 맛있어. 배웠으면 하는 게 있었어. 형님도 경험해 보지 못한. 요리학원. 어. 발톱도 다르고요. 왜 이렇게 뜨세요? 거벙으로? 따뜻해. 와 진짜 많네. 1급 킬링. 너네가 이렇게 탄생이 됐구나.